이동혜의 촉시간입니다. 화요일 촉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오늘 어제 밤에 비가 눈이 너무 내렸죠? 맞아요. 얼었더라고요. 출근할 때 뭐 힘든 점 없었습니까? 유리창이 얼어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고독했느라고. 글쎄요. 오늘 뭐 이따가 또 저희가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만 눈 내려놓고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어떤 얘기도 해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들의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 비전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이재명의 신경제를 언급하면서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신년 기자회견에도 언급한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른바 555 공약,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고습비 5천 이런 건데 뭐 대통령 후보자면 누구나 다 내가 집권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다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만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뭐 과제고 문제인데. 일단 선거 두 달 앞두고 이런 경제정책을 ppt 형식으로 이야기했다. 또 보니까는 민주당에서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사실 귀에 꽂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인데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탈모 구경 하나가 더 쉽고 더 막 호응받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기가 참 어려워요. 거대 담론 거시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게 또 국민들께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조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 투표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를 좀 두드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유능한 대통령.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미국이나 우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아이엠프 겪은 이후에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고성장한 이후에는 계속 경제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2030 젊은 층을 상대로 대통령 뽑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 어떤 걸 보냐. 1, 2위가 거주하고 일자리였거든요. 결국 거주 일자리도 경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기자들 앞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 이재명 이야기한 것은 내가 상대 후보보다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유능하다.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또 자질면에서는 내가 우위가 있다. 이런 걸 알리고 싶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한 퍼포먼스까지 플러스해서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5차는 좀 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대전안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로 공공개혁 또 금융개혁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제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공공개혁, 금융개혁 그동안 계속 있었던 얘기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죠,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게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특히 기재부의 반발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공공이나 금융이 잘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것도 이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차별성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하면서 권한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개혁을 했던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개혁 쪽을 조금 더 강조한 건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기득권의 저항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내내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래서 개혁에 대한 필요감도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단어가 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한테 소고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후에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발표에도 가졌습니다. 디지털 교육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는데 교육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입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없애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변별력이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들거든요.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약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년지대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과거를 살펴보면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예를 들면 평등교육이라든가 평준화 교육이라든가 또 경쟁교육보다는 평등교육으로 흘러가는 이런 거 잡아놓으면 다음 보수정권 들어오면 앞에 다 쌍그리 무시해버리거든요.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고 다시 또 진보가 들어오면 또 바꿨고. 그러니까 100년은 커녕 30년, 아니 10년은 제대로 못 가요. 교육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디지털 이야기는 사실 디지털 교육이 글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을 지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디지털 교육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소외된 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교육을 낮추겠다. 낮춰질까요? 힘들잖아요. 수능의 변별력을 높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경쟁 들어가서 또 짭플이 사교육을 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5국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중앙 집중 제도인 거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 너무 집중됐고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이재명 후보는 변방에서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지금 출산율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지방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5천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 사는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져서 60%, 70%, 80%까지 수도권에만 살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지방 소멸 도시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방 소멸될 우려가 있는 그런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균 연령이 다 70대 이상인 도시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서울만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역 메가시티로 묶어서 서울만큼. 그런데 다들 왜 그러면 서울로 오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임금. 또 생활 전반의 인프라. 또 교육.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그렇게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가시티로 묶어서 만들면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죠. 예를 들면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계속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미없는 도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거거든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인프라. 왜 떠납니까?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건 그렇죠. 이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시간은 굉장히 걸리죠. 이건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무현 당시 후보가 공약한 거 아닙니까? 세종특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각 행정기관을 또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이어서 더 한다고 했는데 더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만 내려가고 가족들은 내려가지 않는 이런 기현상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한번 혁파해보고 싶겠다는 생각인데 쉽지는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후보도 또 열었습니다. 국가 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 특이하게도 장소가 성수동의 폐공장을 개조한 카페였는데 장소의 의미가 뭘까요? 글쎄 장소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후보처럼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PPT하고 이런 게 아니고 폐공장 개조한 카페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도 한번 신경 썼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다양하게 아마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최근 국민의힘이 메시지팀을 2030으로 모조리 바꿨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좀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였나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좀 통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극적 화해, 두 번째 극적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2030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구애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특히 이대남 중심으로 해서 200만 원 병사, 현역병, 200만 원 공약이라든가 여가 후 폐지, 이거 다 전형적으로 20 남성들을 향한 구애거든요. 그리고 쇼츠 영상도 마찬가지고. 요즘 긴 영상은 젊은 친구들이 안 보니까 짧게 짧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 있어요. 20대 남성이 들어오면 또 20대 여성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 또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30만 보고 선거 전략을 짠다.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투표는 40, 50, 60, 70, 80이 다 하는 건데 또 한 지역,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지역, 한 성별 이렇게만 봐서 전략을 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준석 대표가 너무 보수 커뮤니티, 보수 온라인에만 너무 여론을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두 후보가 같이 기자회견을 연만큼 좀 이런 비전 발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 후보의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를 구성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고통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 공의 똑같은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돈을 틀어주고 안 풀었으니까. 계속 홍남기 부총리가 나라 국가를 타령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OECD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돈을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가만 지금 부자면 뭐하냐.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계속 돈 풀 걸 주장했습니다만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의 어떤 소신, 신념, 고집 꺾지 않았죠. 꺾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되면 나는 다르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한 거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조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집권하면 백조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다 공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건 그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손실보상 많이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윤석열 후보는 백조 얘기했습니다만 저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손해보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다 돈을 주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 철학의 차이인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을 당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처 형태, 지역업 형태로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한정적으로 3개월 안에 안 쓰면 사라진다고 하면 분명히 쓸 것이다. 어디에? 소상공인한테 쓸 것이다.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다이렉트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은 그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건데. 이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임대료. 네. 그러니까요. 3분의 1. 국가가 3분의 1 책임지고.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3분의 1씩. 이건 전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가능해요? 국가 재정도 뒷받침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제가 만일 임대인이면 임대를 올리죠. 그렇죠. 100만 원 할 거 200만 원 올리면 되죠. 그럼 또 상한제를 하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한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갖고 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이거는 아쉽다기보다는 좀 놀랐던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뭐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선제타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핵 안 만들게요.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제타격한다는 것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시작전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시작전권도 없는 데 어떻게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만일 우리가 선제타격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붕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난리 나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그냥 주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조금 더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지금까지 어떤 후보가 선제타격을 꺼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예전처럼 연평도 포격을 했다. 그럼 우리가 맞대응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선제타격을 한다? 이건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윤 후보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가부 폐지 공약과 이어져 있는 공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가부에서 중점적으로 이걸 했는데 잘 안 됐죠. 그게 사실은 비판받을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원을 썼는데 왜 계속 전 세계 꼴찌냐. 그런데 이게 꼭 지원 부분 그것만 바라볼 거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빠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면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혹시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르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부처 1, 2 이렇게 자꾸 만들 겁니까? 그건 아니니까. 이것은 여가부 폐지 이후에 그럼 여가부가 그동안 했던 일은 누가 맞느냐.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쪽 세대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반발이 생기니까 반발이 있어? 그러면 또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윤 후보랑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좀 심했는데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지금 의기투합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겼어요. 당 최고위원회가 보류를 했던 서울 서초갑 또 충북 청주 상당구 당여위원장에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전의경, 정우택 전 의원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독단적인 결정인 거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이준석의 극적 만남이 일시적인 봉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윤핵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떨어진 지지율이 이 대표랑 회동하고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던지면서 떠났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윤핵관은 반드시 또 이준석을 공격할 겁니다. 그때 이준석이 막고 안 있을 거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갈등은 여전히 불신은 아직 남아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 집을 나가게 되면 본인은 대표적 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참겠습니다만 아직 어쨌든 갈등의 불신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갈등이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힌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공천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무공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원래 민주당 당원 단계에 민주당 후보가 잘못을 해서 재보궐선거가 나면 공천하지 않겠다. 그런 거였는데 지난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다 공천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그때도 공천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그 스탠스를 지금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청주 같은 것은 후보를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종로는 어떻게 하지? 종로는 어쨌든 이낙연 의원이 스스로 던진 건데 이걸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복잡이잖아요. 이거는 교통적인 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당내에서는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성형을 대표하고 원탑 투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생각대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잖아요. 그런데 양당의 반응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안철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깎아내리면서 견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은 내가 동네 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재복 올 때 이런 일을 똑같이 겪었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지금 강병원 의원처럼 깎아내렸거든요. 이렇게 안철수를 깎아내렸고 결국은 오세원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저버렸단 말이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계속해서 손 내밀고 띄워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강병원 의원 이렇게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인데 누구로의 단일화냐. 안철수로 단일화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나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론도 파악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는데 윤석열로 단일화 결정났다.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로 단일화했을 때는 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높은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판단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안철수 지지율을 지금부터 더 올려놔야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서로 욕심을 부를 테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내버려둬라.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들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캠프 내 생각도 다르겠죠. 그래서 각자 다른 전략을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단일화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선거 막판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동형의 촉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형의 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강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